2부입니다. 1부는 고정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보름 뒤에 올라온 후기구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을 안드린게 있는데 이 사연은 평소처럼 최근에 올라온게 아니고 아직 코로나가 좀 만연해 있던 그 시절에 올라온 겁니다. 그럼 봅시다. 원제 우리 엄마가 너무하냐고 물어봤던 신우희입니다. 저번에 쓴 글인데 이어 쓰기 할 줄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글쓴지 아직 얼마 안됐으니까 기억들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여하튼 저번에 글쓰고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들 읽으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걸 많이 느끼고 깨닫고 반성도 했습니다. 당연히 엄마한테도 이야기 해드렸어요. 엄마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며느리집에 막 가서 살림 뒤지고 훈수 두는거 아니래더라.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중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내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이러면 나 진짜 너무 싫을거 같아.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체를 보니까 다행히 엄마도 어느정도는 수긍을 하는 분위기더라구요. 그런데 그럼 다 풀린건데 제가 왜 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냐 하면요. 그러니까 지난 9일이 저희 엄마 생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도 그렇고 다들 많이 혼잡한 시국이라 그런지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 모두 저희 엄마 생신을 깜빡 잊고 지나가버린거에요. 엄마가 섭섭하다고 저한테 지나가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까지 그러냐?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얼른 큰오빠랑 작은오빠한테 연락을 했고 아니 지금 엄마 생신 지나갔는데 안챙기고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빠들 역시 깜짝 놀라며 아차 싶었나봐요. 다들 부랴부랴 차례대로 엄마한테 안부전화를 걸었고 코로나 사태가 좀 지나면 따로 챙겨드릴테니까 그때 다같이 모여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엄마가 그 무뚝뚝한 작은 애도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큰 며느리만 연락이 한 통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사실 그동안 저희 엄마 생신 때마다 큰 새언니가 알아서 꼬박꼬박 전화도 하고 선물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챙겼거든요. 그리고 큰 새언니 생일이 추석이랑 겹치다 보니까 우리 역시 새언니 생일을 매번 챙겼고 말이죠. 여하튼 저는 이때 오빠가 큰 새언니 대신 전화를 한거라 생각을 하고 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니가 정신이 없었나봐 이러면서 막 서글퍼하는 엄마를 위로해드렸는데요. 이게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되고 아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큰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이유를 물었는데 큰오빠 하는 말이 이거에요. 나 진짜 생각도 못했다. 새언니가 글쎄 그때 그 냉장고 사건 때문에 아직도 삐져가지고 마음을 안풀고 있다 이러는거에요. 물론 오빠도 막 세세하게 말을 하는건 아닌데 눈치를 보니까 기분이 풀리질 않아서 툭하면 그 일로 되게 싸우는거 같더라구요. 지금까지도. 언니 본인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냉장고도 없이 한달 버티는 각오까지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곰팡이만 눈에 들어올 수 있는거냐며 역시 시자는 시자일 뿐이다 이런 막말까지 해대고 이제 앞으로 자기는 저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할거라고 맹세를 했대요. 전화도 안할거고 얼굴도 안볼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엄마한테 전화할 때 일부러 안한거죠. 한마디로 이건 그냥 연을 끊겠다 이건데 아니 저도 이거 그래요 저희 엄마 잘못인거 압니다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 이거에요. 여하튼 그래서 앞으로 오빠는 어쩔건데 라고 따져 물었더니 요즘 새언니 상대하는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며 일단 그냥 너는 모르는척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뭐 오빠도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새언니 마음이 단단히 응어리진거 같다고 자기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는데 하... 아니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뭐 일단 오빠한테는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새언니 정말 이해가 안가요. 다시 말하지만 그 냉장고 사건 저희 엄마가 잘못한게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어? 시어머니 생신 안부 전화까지 안하는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빈말이라도 전화 한통은 해야죠. 저요 아무리 저희 안마 딸이고 또 신우의 입장이라 해도 되도록이면 큰언니 편들어줬고 아니 그전에 나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이번일로 너무 다르게 보여요. 나는 새언니 성격 활발하고 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보가 매배 꼬인 사람 같아요. 작은 새언니보다 더 크지 같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어쨌든 자기 시어머니 생신인데 이걸 또 모르는 것도 아니야. 매번 챙겼으니까 다 안다고.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복수한다고.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큰애가 왜 저럴까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성질 같아서는 그냥 다 풀어버리고 싶은데 이걸 말해주면 또 엄마 마음 아프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나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남이랑 가족이 된다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우리 엄마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저는요. 빈말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 시어머니가 아무리 심술맞게 굴어도 그거 복수한답시고 유치하게 지금 새언니처럼 하진 않을거에요. 솔직히 이거 인간이 너무 웅졸해 보이잖아요. 비겁하고. 하... 성질나 미치겠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익명인 여기다 글 써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본인이 낳아준 지 자식들도 잊은 부모의 생일을 지금까지 잘 챙겨주던 며느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면 여기서 누가 더 손해를 볼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너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명절만이라도 아들 내 보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얌전히 있어요. 글만 봐서는 큰오빠도 이제 니네 새언니 편 된거 같은데 돌아섰다고 니네 엄마 오빠한테도 팽 당하기 전에 새언니 그냥 가만히 냅두는게 최상책이다. 2번. 하니 친딸이 너도 안 챙겨 엄마 생일을 왜? 어? 지금 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주제야.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니네 엄마가 니네 올케 언니한테 뭔데? 뭐 돼? 엄마야? 하니 잘 해줘도 지랄이 남편이 엄마일 뿐이잖아. 평소 그렇게 자라던 며느리 저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니네 엄마라고? 물론 너도 거들었겠지? 그래서 니네 엄마 새언니한테 사과는 했니? 그냥 말만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이걸로 끝이잖아. 너도 자업자득이란 말은 들어봐서 알거다. 이거는 니네 엄마 스스로 복을 거둬찬거고 니네 엄마 이제 끝이야. 니네 새언니 비록 그래 연까지는 안 끊는다 해도 그래 절대 예전으로 안 돌아올거고 또 그렇다고 니네 오빠 보니까 이혼할 사람도 아니네. 진짜 끝장 싸움 가면 니네 오빠 배신한다. 니들 버린다고. 아니 자식들도 안 챙기는 자기 생일 지나간 건 그렇게 서글픈데 며느리 가슴에 대못 박아 쳐넣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바로 니 엄마라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지만 니 엄마는 그냥 뿌린대로 거둔 거고 그래서 받을만한 대접을 받은 것 뿐이야. 푸대접. 내 장담하는데 니네 엄마 생일 너를 포함해 그 누구도 몰랐고 오직 큰언니 혼자만 알고 있었을 거다. 이제 알겠지? 니네 큰 새언니 덕분에 그나마 큰 문제 없이 골라가던 집구석인데 이제 망한 거야. 큰 새언니가 손 놔버리니까 어때? 바로 티가 나잖아 이렇게. 3번 아 이제 알겠다. 그 성격이 엄청 내성적인데 시자질 오준다는 그 할미의 이야기구나. 역시 시자는 시자였어. 아직도 지들 잘못을 모르고 있네. 아니 정례미가 뚝 떨어졌으니까 연락을 안 한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리고 야 생판 남이랑 가족 되는 게 니 그렇게 쉬울 줄 알았냐? 4번 야 이 스은이도 진짜 안 바뀌네. 역시 모전 여전이야. 아니 친딸내미 너도 기억 못하는 엄마 생일을 왜 남의 집 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나 그건 너한테 물어보고 싶네. 이봐요 정신나간 아가씨. 내가 다른 말 안 할게. 반드시 꼭 너 같은 신우이 있는 집안과 결혼하세요. 예의라곤 개통의 쓸례도 없고 맹한 신우이까지. 이건 뭐 개판이네. 5번 이러니까 시자한테는 절대 잘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오만간섭에 그지같은 잔소리까지 다 참으면서 싹싹하게 잘해왔는데. 그러다 진짜 화가 날만한 일로 화가 나서 연락 한 번 안 했다고. 옹졸하게 복수를 한다니 어쩌니 욕만 해대고. 야, 며느리는 본인이 상처를 받든 말든 늘 시가 식구들 비기나 쳐 맞춰야 하는 종년이야?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6번 아니, 잠깐만. 시자하고 며느리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대 인간으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면. 그리고 잘못한 걸 그걸 알았으면 사과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아닙니까? 뭐 지들끼리 그런 애만해 이 죄를 하고 자빠졌니? 아니, 사과를 해야 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사과부터 해. 7번 이봐요, 미친 쓴이. 너 솔직하게 말해봐요. 큰오빠 되게 싫어하죠. 너나 니네 엄마 때문에라도 오빠가 이혼당하고 새언니한테 버려졌으면 좋겠죠? 목적이 그거잖아. 딱 걸렸어. 8번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무도 지 엄마 생일을 모르냐? 그리고 너, 너는 그렇게 끔찍하게 엄마 타령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깜빡했다는 게 말이냐, 똥이냐, 방구냐? 어? 너, 나중에 너희 엄마 아프면 새언니들한테 다 떠맡길 거지? 그렇게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오빠들 새언니들 다 불러가지고 각서라도 써. 엄마 더 늙어서 아프게 되면 내가 모시고 살면서 평생 병수발 할 테니까 지금은 니들이 자식 노른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해. 그럼 나도 네 편 들어줄게. 근데 그건 죽어도 못하겠지. 에라이 불효 그지같은. 대로면에서 벼락이나 참하잖아. 굿밖. 아이고, 엄마랑 같이 반성했다면서 끝까지 구질구질하네. 아이고, 그지같아. 한마디로 이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이 말인데. 그게 이거야. 기분 나쁜 거랑 엄마 생일에는 뭔 상관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안 챙기는 거요. 야, 이게, 이건 경계선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인지장애인가?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평생 변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요.